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 불닭볶음 당면 6컵이에요. 잘 먹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 샤워 쭈쭈쭈 예쁘게 잘 익었어요 고춧가루 이번엔 라면이 버섯으로 쌀한 것 같아요 라면은 매콤하고 그냥 치즈가 들어있어요 라면은 매콤하고 매콤하고 달콤해요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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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다르기 빠져나올라 탕후라 이 치킨은 오늘의 주문한 치킨은 그치킨은 오늘의 치킨은 이별는 치킨은 치킨이 치킨은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UMM 치명한 대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!